오늘 소개할 경품은 애니 mp4 비디오 리페어라는 동영상 복구 프로그램입니다. 동험에 있는 프로그램 소개를 보면 다양한 상황에서 동영상을 재생할 수 없을 때 복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다양한 장치도 지원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기타 특별한 부분은 없구요. 얼마 전에 비슷한 프로그램이 경품으로 나와서 제가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과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프로그램 사용하는 방법은 가이드 탭을 누르면 여기에서 자세하게 볼 수 있구요. 더보게 첨부한 링크를 눌러 경품 페이지로 이동한 다음에 이름은 영문으로 대충 입력하시고 이메일은 일회용 이메일 사용 가능합니다. 동의 항목과 로봇 여부 항목에 체크한 다음에 라이선스 코드 받기를 누르면 활성화 코드를 보냈다는 안내를 볼 수 있고 입력한 이메일 수신함으로 이동하면 라이선스 코드를 볼 수 있습니다. 설치 파일은 공업 무료 다운로드 또는 더보게 첨부한 링크를 눌러 다운로드 합니다. 설치하는 과정은 보시는 것처럼 한국어를 지원하기 때문에 바로 설치를 눌러 진행하셔도 되고 설치 사용자 정의를 누른 다음 고객 경험 개선 프로그램의 참여 부분은 체크 해제를 하고 설치를 누릅니다. 설치가 끝나면 자동으로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고 프로 버전 활성화를 위해 등록하다를 누른 다음에 이메일 주소와 라이선스 코드를 입력한 다음 활성화를 누릅니다. 등록이 끝나면 시험판 버전이 사라진 걸 볼 수 있구요. 사용하는 방법은 공업 가이드에도 나오지만 굉장히 간단합니다. 손상된 동영상 추가 버튼을 눌러 재생되지 않거나 문제가 있는 영상 파일을 불러온 다음에 우측에 샘플 영상을 첨부합니다. 샘플 영상을 얻는 방법은 해당 메뉴를 누르면 여기에서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동일한 장치에서 촬영을 했거나 아니면 웹에서 다운로드한 파일에 동일한 형식을 가진 짧은 영상이면 됩니다. 파일을 모두 첨부한 다음에 수리하다 를 누르면 간단하게 클릭 한 번으로 금방 끝나구요. 필요한 분들은 설치하고 유용하게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